응? 찾았네? 공 어제 잃어버려서 누리 많이 울었잖아. 엄마가 아무리 한참 찾아도 못 찾았는데. 어디서 찾았지? 어제서 찾았어. 어제? 어제서 가져왔어. 과거에서 가져올 수 있어? 과거가 뭔데? 어제 같은 거. 엄마도 가져오고 싶은 거 있어? 아주 오래 전에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것도 찾을 수 있어? 엄마는 어제? 어제, 어제, 어제? 아니, 더더더더더더 어제. 엄마가 한 5년 전에 잃어버렸어. 아니다. 18년 전에. 어떻게 생겼어? 잠깐만. 아빠? 응. 누리가 아빠 데려올 수 있어? 엄마가 낯에서 버렸어. 엄마가 낯에서 버렸어. 테레가 낯에서 버렸어. 그리 놀고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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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놀고 있어